금강산의 견줄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소금강은 1970년 11월 23일에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라는 이름으로 명승제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율곡 2인은 이산 전체에 푸른 악이 날고 있는 듯 하다고 해서 청학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가 쓴 유청학산기에는 병풍같이 둘러친 두 개의 절벽 사이로 시냇물이 흐르다가 폭포수가 되어 떨어진다. 맑은 하늘에 천둥이 치듯 온 골짜기가 흔들리도다. 그 폭포수는 다시 고여 못을 이루니 이 연못은 차지찬 거울 같고 맑은 옷과도 같구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곡 2위도 반환, 작은 금강산 소금강,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 다양한 명소들이 자리잡고 있는 소금강으로 출발해 볼까요? 바스락 바스락, 낙엽을 밟으며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십자소. 십자소는 화강암 절벽이 십자 모양으로 깊게 갈라져 동서남북 사방에서 흘러드는 물이 모여 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펼쳐진 또 하나의 명소, 연화담입니다. 연화담은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이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연화담을 지나는 다리 옆으로 보이는 평평한 바위는 명경대라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일곱 명의 선녀가 내려와 명경대에서 화장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옆으로 금강사가 보이고 식당암이 도착합니다. 식당암은 신라를 왕건에게 내어주려는 경순항을 반대한 그의 아들 마이테자가 구룡폭포 위에 아미산성을 쌓고 군사들과 훈련할 때 이곳에서 밥을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유청학상기에서는 식당암은 신선히 숨겨져 있다는 의미의 비선암, 아래에 있는 못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경담, 이곳 골짜기를 하늘을 유람하는 듯하다고 해서 천유동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식당암을 지나 천천히 오르다 보면 구룡폭포에 다다릅니다. 구룡폭포는 9마리의 용이 폭포를 하나씩 차지해 살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 보이는 제8폭 왼쪽 아래에 구룡연이라는 전서체의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글씨는 미소 헌목이 쓴 글씨입니다. 9개의 폭 중에 제1폭을 상팔담, 제6폭은 군자폭, 제9폭은 구룡폭으로 불립니다. 십자소, 연화담, 식당암, 그리고 구룡폭포까지 어떠셨나요? 멋진 명소와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가 공존하는 소금강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